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상정멸분 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상정멸분. 보통 스님들 천도제를 하시거나 49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금강경을 14분까지만 하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13분에 금강경 이름 나오는데 왜 14분까지 하나? 물론 여기가 양으로도 반이지만 사실은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인욕과 보시가 다 나오는 거죠. 어제도 해냉스님 말씀드렸지만 해냉스님이 음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을 읽는 어떤 스님의 유혹구절을 듣고 응? 아무데도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라고? 부르면서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 이게 금강경이다. 그래서 저희 가면 저기 그런 거 어디 가면 배웁니까? 그래서 오조홍인스님한테 가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돈을 충분히 마련, 나무를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저 아들은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가죠. 금강경을 공부하러 가죠. 깨우침을 공부하러 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무소주 이생기심을 탁 듣고 이미 이제 이분은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그때가 16년, 한 23살? 제 기억에는 23살 같아요. 23살 때 이제 그걸 딱 알고 난 다음에 오조홍인스님을 만나니까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저 광저우, 남쪽 광저우에서 양자강 이남에서 왔습니다. 양자강 이남이면 오랑캐인데 너 같은 남쪽의 오랑캐가 이런 불법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야 남북이 있겠지만 불쌍해 어찌 남북이 있겠습니까? 아, 따윈. 이제 그렇게 되죠. 음, 그래가지고 이제 6조, 5조 홍인스님 밑에서 뭐 동강경을 아주 탁 깨달아 버리시죠. 깨달아 버리시는데 너는 어디 가서 숨어 있어라. 그래갖고 16년을 숨어 있죠. 그래서 16년간 숨어 있으면서 뭘 하셨을까? 감정을 정화하신 것을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얘기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 수행 과정에 보게 되면 부처님은 세 분의 살아계신 스님, 두 분의 돌아가신 스님의 그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해능 스님처럼 생무지가 아니고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 밑에서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인들이 얘가 부처가 되거나 절인 상황이 있을 거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막 과보 뭐 여러 가지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번뇌가 많았죠. 그러니까 조그만 게 저 어디 밖에 나와가지고 아픈 사람 보면, 늙은 사람 보면, 죽는 사람 보면 그 다음에 밭에 나가서 이렇게 농부가 농사 짓다가 벌레가 죽는 거 보면 우울해 갖고 있고 달랐죠. 그러다가 한 거고 그냥 육조해농스님처럼 이렇게 다 뭐 말 한마디에 그냥 이런 직화에 확 깨닫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감정, 그래서 제가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2003년도부터는 금강경 사경을 시작해서 금강경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참 이상도 하지. 금강경 강의를 하네, 책을 쓰네, 해설서를 쓰네, 별 난리를 다 지겼으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왜 확실히 아는데 21년이나 걸렸을까? 답은 하나였어요. 답은 하나였어요. 아, 이게 세상일이라는 게 정말 전부 꿈이구나. 낫꿈이구나. 낫꿈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고 나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은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낫꿈이라는 것도 금강경에 그거 있잖아요. 저 또 사국에 제일 마지막에 사국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형, 여로여교전, 응자교시관 일반의 우리 모든 법은 의도, 의지로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다 의도와 의지로 그런 만들어가는 법은 꿈같고 환같고 팥죽 물거품처럼 그냥 뽀글뽀글한 물거품 같고 극장의 화면처럼 그런 것이다. 바탕화면에 막 나오는 것이다. 혹은 아침이슬이나 번개불과 같은 것이다. 마땅히 그렇게 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꿈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여태까지 살아온 거 이게 다 꿈이래였지 꿈이네 이게 안 됐었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니까 꿈이래 이거 꿈처럼 다 보래였지 어? 꿈이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안 되죠. 응무소주의 생기심이 안 되면 인혁바람 일도 안 되고 금강룡 14분 이상 정멸분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아 이게 다 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기회생 우승택 입장에서는 때려 죽여도 이게 꿈이 아니죠.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꿈이 되는 거죠.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앵그리 제삼의 의식이 생겨야 되거든요. 제삼의 의식 여태까지 자기의 자기의 이제 우리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인식 주체가 있잖아요. 무명이시긴 하지만 무명행식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식 주체가 기회생 우승택에서 주인공 우승택으로 바뀌니까 제삼의 인식 주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 다 꿈이구나 이거 그리고 그러니까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참나 입장에서 보니까 응무소주의 이생기심이죠. 꿈인데 가서 들러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꿈인데 떼돈을 벌면 뭐하고 꿈인데 두려움은 뭐하냐 이거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 바로 두려움 부족감 절박함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자기의 문제 걱정 두려움이죠. 이게 참나 입장에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 걱정 근심 문제를 이거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새새생생 윤회하면서 영혼이 저장하고 있던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녹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가장 쉬운 방법이 거울 명상인데 제가 부산에서도 부산에서도 이제 모였던 분들에게도 말씀드렸고 어제 생태크 수업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가 어떤 일로 말다툼도 아니에요. 저희 저희 아들하고 밥 먹는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기분이 그냥 나빴었어요. 기분이 나빴는데 아주 그러니까 강도 100 중에 한 1, 2 정도 기분이 나빴어요. 100 중에서 1, 2인가 별거 아니었죠. 별거 아니고 구르는 상태에서 이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지금 우리 아들이 서른 살인데 꿈에는 9살 차에서 뭐를 한다고 차 밖으로 나와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안 나오겠다라는 게 늦게 나오니까 그걸 제가 끄잡아내서 두들겨 패는데 생각도 못할 정도로 두들겨 패더라고요. 9살짜리 애를 그래서 제가 꿈이지만 우리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꿈이지만 저한테 너무 부끄럽고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내 안에 숨겨진 폭력심이 있었나 야 꿈이지만 어떻게 애를 그렇게 패냐 자기 새끼를 근데 실제로 저는 걔를 한 번도 때려본 기억이 없어요. 혼내본 기억이 있지만 걔가 맞을 짓을 잘 안 해요. 애가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아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감정은 나의 내면 아이는 기본 내 생각과 감정 없이 한 백배 정도의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백 중에 한 일, 이 정도의 서운함으로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큰 억울함 더 큰 서러움 더 큰 것을 수도 없이 겪었는데 이게 감정에 다 덮여 있는 거죠. 이 감정에 다 덮여 있어가지고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여자분들 그게 더 많아요.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냥 사실 뭐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아주 그냥 이거를 이불 밑에 감추다가 못해 이불 위에다가 아주 콘크리트 까지 쳐가지고서 자기 감정이 전혀 안 드러나니까 자기가 깨달은 줄 알지만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그 감정을 제가 거울 명상을 통해서 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죠. 저는 그래도 제가 계속 참나를 찾겠다 그러고 주인공을 찾겠다 그러고 주장자를 잡겠다 그러고 열애를 찾겠다 그러고 열애를 살아보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결심한 지 한 1년 정도 되고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 지 한 7개월 정도 되고 나니까 그렇게 꿈으로라도 저의 내면에 숨겨졌던 감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한 7개월 정도 이렇게 감정 이게 되셔야 이게 되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자기 안에 참나가요. 자기 안에 참나가 자기 안에 주인공이 그 사람을 각자 우리 각자 다르잖아요.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 상황 참나를 알 수 있게끔 내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이 그 길을 찾아내요. 저같은 면은 이제 아들하고의 그런 잠깐 얘기 가지고 답을 딱 줘서 끌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어머니 꿈도 지장부살림 등장하는 꿈을 꾸고 또 그 다음 날도 제 몸에 있던 아주 그냥 사막이 하나가 탁 떨어져 나가는 꿈도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 제가 저는 뭐 다른 사람과 달라서 다른 사람과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지금은 이 공부하시는 분들과 다른 거 딱 하나 있어요. 정말로 강렬하게 주인공을 찾았어요. 최근 한 7개월간 그리고 주의를 잡고 있으려고 그랬고 주장자를 잡고 있으려고 그랬고 물론 틈틈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회생 우승택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까 법신의 우승택을 찾겠다는 강렬한 바람이 저는 분명히 있었었어요. 그 강렬한 바람이 이 공부하시는 분들 아침에 그 영상 올리자마자 한 200분 정도는 쫙 보시던데 그분들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안고 때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면담을 해서 이렇게 따드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제가 훤혐해 알거든요. 이게 참나가 딱 자리를 잡고 주장자가 딱 자리를 잡고 주인공이 딱 뭔지 아니까 그 다음은 나머지가 다 낯꿈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게 즐거운 일이건 바라는 일이건 괴로운 일이건 겁나는 일이건 일단 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밀물과 썰물처럼 끌려 갔다가 다시 돌려봤다가 끌려 갔다가 돌려봤다가 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니 주인공이 참나가 되니까 참나가 뭔지 아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거기에 가서 머물리질 않는 거죠. 그게 돈이건 그게 무슨 대박이건 그게 어떤 문제건 그게 신경질 나는거 미운 놈이건 사랑스러운 거 거기 가서 머물지 않는 게 응 응무소주라는 게 이 소리구나 그렇게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이게 참나 주인공이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게 이걸 제가 길게는 11년 짧게는 7개월 했던 거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매뉴얼은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강렬히 자기가 알고자 한다면 이 공부 하시는 분들 다 정말 소원풀이 하겠다. 근데 자기가 진짜 자기가 강렬히 바라는지 안 바라는지 어떻게 아냐 자기도 모르게 걔를 지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양심이 흔들리면 이 주인공을 잡는 걸 자꾸 놓치게 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살생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제가 우리 김성호 거사하고 얘기했지만 작년 이맘때만 해도 떨어져 있는 뭐가 이렇게 주워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주지 않는 거 갖고 오지 않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확 화를 낼려면 악구도 안 하게 되고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탐진치를 아 진심으로 내가 주인공을 바라면 개라는 거는 저절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바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정의라는 것도 정의 드는 것도 어디 몰려다니고 이런 거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금강경 인생수업 심층공부 자유로운금 부연실보살님 부산에서 뵀는데 또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축조협착증 빨리 나셔야 되는데 김영희 보살님 부산 김영희 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배신 분들이 저 서울 보내시고 난 다음에 해주셨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응리일체상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마땅히 응리일체상 상을 떠나야 된다. 상을 떠나는 거 제가 21년간 암만 노력해도 잘 안되더니 참나 주인공이 딱 되니까 저절로 상을 떠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다른 21년간과 지금의 차이는 뭐냐 최근 1년간 참나와 주인공을 강력히 제가 원하고 바랬다라는 거죠. 반갑진갑 다 지나서 내가 주인공으로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된다. 응리일체상 참나와 주인공 내 안의 열애가 딱 개념이 잡으니까 이게 무슨 소린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발난욕다라 삼맥삼보르신 발심이 뭐냐 주인공으로 살겠다 법신으로 살겠다 내 안의 부처로 살겠다 열애로 살겠다 육신의 내가 아니라 당연히 발심이죠. 그러니까 부릉주색생심 경계에 머물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색성향 소리 향기 맛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세상법에 빨려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법은 어차피 꿈이니까 꿈을 꿈으로 고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다가 나만 등신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밀물 썰물처럼 세상일에 나중에는 나중에는 손을 대게 돼요. 그런데 일단 초창기에는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꿈을 꿈으로 고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라는 주체를 저 같으면 기회생 우승택에서 법신의 우승택으로 고쳐야지 인식의 주체를 기회생 우승택의 인식에서 제삼의 인식 참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 참나 주인공이 인식하는 인식의 주체를 바꾸는 거죠. 그게 부릉주색 이게 부릉주성 향미 족법 생심이죠. 그래서 당연히 응생무소주심 10분에 나오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하고 똑같죠. 약심이죠. 마음이 어디 머무르게 되면 즉입이죠. 이전에 뭐가 나왔어요? 인욕이 나왔잖아요. 인욕이 나왔잖아요. 인욕이. 그런데 저 죽일놈 한테 마음이 가서 머무는데 그게 되겠어요? 이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1931년도에 태어났다가 1958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죽은 한국 사람이요. 이 아이들 11명이 파티 가려고 한국 애를 11명이 죽인 거예요. 그중에서 실형선고를 살인죄로 3명이 받았어요. 1958년도에 그런데 이 오인호 군의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엄마 아버지가 판사한테 편지를 썼어요. 얘네들 교육을 교육을 못 받아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500불을 여기 3명이 실형을 살아야 되니까 이 깜빡이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다시 얘네들이 공부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사람 죽이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돈은 그렇게 뺏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사람들 500불을 준 거예요. 그때 한국이 하루 임금이 25센트였대요. 1958년도에 지금으로 따지면 250원이죠. 그러면 하루에 25센트면 열흘이면 250센트 한 달이면 750센트 한 달 월급이 8불이죠. 8불 그런데 500불을 낸 거예요. 쟤네들 형 살고 나오면 쟤네들 교육자금으로 미국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갖고 미국 사람들이 돈 160만불을 걷어가지고 한국의 숭실대학교에다가 기부도 하고 그랬었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걸 한 거죠.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인욕이죠. 욕땜을 참은 거 아니에요. 욕이라는 것은 쪽팔리다가 아니라 자기 감정이거든요. 이 감정을 감정을 참으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감정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녹이는 게 육조 행스님이 16년 걸린 거예요. 원효대사도 처음에 해골물 먹고 깨쳤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말년에 대승 육정 참해문을 쓰시고서 감정을 정화하시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일대일로 대면하고 하면 또 좀 디테일하게 가르쳐드리겠지만 이미 거울 명상 좀 재발하세요. 거울 명상 재발하세요. 거울에 나오는 것 그거 굉장히 과장되니까 놀라지 마세요. 내가 우리 아들 꿈으로 그렇게 과장돼서 나온다니까요. 거울에 나오는 게 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되셔야지 그 다음에 이런 까닭으로 불설보살심 부릉주색보시 부릉주성 수보리 보살 위익 일체중생 응여시보시 이 보시가 남서북방 상하 허공 가사량 뭐 엄청난 보시가 되는 거죠. 인욕의 인욕의 허두를 넘지 못하면 보시의 과보 어제 말씀드렸던 보시의 복 경의 복 시복 경복 이 금강경의 사국에를 알아서 독성을 하고 남에게 가르쳐주는 복덕 그 재물을 몇천억 몇조를 갖다 하는 것보다 이 복덕이 더 큰데 이 복덕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고 매몰되어 있는 감정의 허두를 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또 못 보여드리네 내일 이어서 할게요. 안녕하십시오.